안녕하세요. 판례공고 문정지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일자 판례공고 인사 대체적 환칙권과 결제권자 상계사건입니다. 청구일은 2023년 6월 15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4-277-48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대체적 환칙권 청구의 소고요. 원고는 정리조합의 파상관제인인데 여기는 파상관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고는 평창토건의 파상관제인이었습니다. 파상관제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피고가 이기는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 조합은 도급계약의 대금으로 채비지를 평창토건에 제공합니다. 채비지라는 것은 구액정리를 하게 되면 이 땅을 맞바꾸게 됩니다. 맞바꾸게 되고 일부 요만한 동그란 땅을 네모나게 만들어주고 남의 땅은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 채비지인데 그 채비지를 평창토건에게 제공하기로 도급계약 대금으로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주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 평창토건은 그 채비지는 이 사건 대지, 이 사건 토지가 이제 토지죠. 토지에다가 아파트를 건설을 하고 임대의무기간 5년에 임차인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설치미해서 임차인을 모집을 했죠. 그런데 이 평창토건이 공정률 74.7%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합의 여러 가지를 뭐 했었겠죠. 그중에 이제 아파트 일부를 중단했고 2017년 5월경에 도급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평창토건은 2008년 4월 25일에 파산 선고가 됩니다. 이 수분양자들은 분양전환 승인을 받아서 평창토건 파산 관제인으로부터 분양전환 가격에 분양전환을 하고 파산법원으로 2013년 2월경에 별채권 목적의 환수 허가를 받아서 대금 중 1채자 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파산관제 받고 소유권 이전 등을 맞춰준 겁니다. 이제 말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평창토건은 어쨌든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제 가질 수가 있죠. 얼마냐 하면 공사 중단을 했기 때문에 74.7% 정도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 비슷한 거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었죠. 건물은 평창토건의 건물이죠. 이게 대해서 분양전환을 해서 임차인들이 임차 보증금을 내고 살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공주도에 임차할 테니까 분양전환을 받아가지고 분양대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게 되면 평창토건의 돈을 줘야 되죠. 분양전환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파산이 됐기 때문에 파산법원에서 그 납부대금을 이제 받기로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받아서 파산재단의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그런데 이 임차 보증금은 일종의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담보권이 있습니다. 담보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 파산 절차에서는 별제권이라고 해서 파산 절차에서 우선 받아갈 수 있다. 그 별제권이 됩니다. 따라서 그 별제권 목적에 대해서 대금 중에 내가 지금 분양전환에서 내가 분양대금 2억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중에 1억 원에 대해서는 나는 임차차 보증금으로 내가 별제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 별제권 행사한 지 1억 원만큼의 분양대금을 차감해서 1억 원은 빼고 1억 원만 납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유권이제적기를 받아간 거죠. 그런데 원고조합은 뭘 한 거냐. 뭘 한 거냐면 이 상계가 적고받지 않다. 적고받지 않고 두 번째 이 토지 중에 25% 정도는 25%죠. 25%는 내 땅이다. 내 땅을 마음대로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이 팔아버렸다. 팔아버렸다. 내 땅인데 이 파산 재단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거를 환치권이랍니다. 환치권, 환치권의 의미는 뭐냐면 파산 재단에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 소유가 아닌 거 그거에 대해서는 채무자 소유가 아닌 진정한 소유자가 환치권을 행사해서 그냥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환치권인데 그 환치권의 대상인 토지가 지금 임차인들이 팔렸죠. 팔렸으면 그 팔린 거에 대해서 대금이 받을 수 있으면 그 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의 양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대체적 환치권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대제 중에 25%는 원고 소유고 피구 파산재단의 회사의 파산재단, 임대주택 등 토지 부분 중에 파산 세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요게 환치권의 대상.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금액을 파산재에 받아갔기 때문에 부당이들 반환 채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대금을 아직 안 받았으면 이 대금의 납부 의무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상계가 적법하면 양도받을 채권이 없는 것이고 상계가 부적법하면 다시 임차인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요 부분입니다. 결국은 핵심은 상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파산재단에 파산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환치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거죠. 파산재단에 파산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이 들어있으면 환치할 수 있다. 그리고 파산관자님이 환치권 대상을 처분한 경우에는 환치권자는 부당이들 반환 청구권으로 채권재단에 행사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다만 양도대금이 미지급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금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전을.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주택 분양전환 대금력 토지부분 25.3%는 환치권의 대상이 되고 처분 후에 미지급이 됐다면 임차인에 대해서 반대급부 이행청구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상계가 문제가 되는데 대학요구를 가진 임차인은 별재권자의 준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임대보증금과 분양전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분양전환 대금 중에 토지부분을 제외한 부분 토지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한 75%라고 치면 2억 원에 대해서 75%인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상계할 수 있고 내가 임대차 보증금이 1억이 있으니까 이건 다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다 준 거다. 이런 거죠. 결국은 이 사건 임차인 보증금이 약 49에서 56%이기 때문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대단에 대해서만 별재권 목적 환설처가 이루어질 뿐이지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들의 대금 납금 의문은 이미 상계로 소멸했다. 소멸했고 결국은 원고 입장에서는 임차인에 대해서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을 수는 없고 결국 파산재단에 부당인을 받은 청구권을 청구를 행사하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은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겠죠. 환치권은 결국 파산재단 중 파산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에 재산을 한다는 거고 그게 처분됐을 경우에는 대금이 미지직된 경우에 한해서 대체적 환치권으로서 대금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선 별재권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자 보증금과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 대체적 환치권 대상이 없게 되고 상계가 불허되면, 부적금하게 되면 대체적 환치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판결은 별재권자에 준하는 임차인의 임대자 보증금의 상계를 허용한다고 해서 결국은 원고의 대체적 환치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부당인의 반환 채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참여해서 파산하고 남은 그 재산 등의 일부만 받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은 받을 게 거의 없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